음악 22일 목요일 오전 11시 동국대학교 YG 캠퍼스는 교내 100주년 기념관에서 YG 캠퍼스 명칭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명칭 선포식은 동국대 YG 캠퍼스 이영경 총장과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성우스님을 비롯해 내외민과 불교계, 기부자, 동문, 재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공개되었습니다. 당일 행사는 개식과 내빈 축사, YG 캠퍼스 명칭 선포, 캠퍼스기 전달식, 교과 재창, 사홍사원 순서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영경 동국대 YG 캠퍼스 총장은 이번 선포식을 통해 우리 대학은 오늘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미래가치를 지향하는 YG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거듭나게 됐다며 명칭 선포식을 통해 동국대학교 YG 캠퍼스는 앞으로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멈추지 않고 새 이름에 걸맞은 지역의 으뜸 대학으로 현명한 미래인재인 YG안을 양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동국대학교의 새 명칭은 작년 12월부터 캠퍼스 명칭에 대한 구성원 설문조사를 시작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캠퍼스 명칭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YG 캠퍼스 명칭의 의미는 YG이노베이션, 스마트 이볼루션이며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지혜롭게 혁신하고 스마트하게 융합하고 진화해 발전하는 대학을 의미합니다. 이상 DKBS 최서연이었습니다. YG 캠퍼스로 새롭게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YG 캠퍼스로 새롭게 명칭이 변경되었음은 한글자막 by 한효정